지역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드리는 지역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첫 번째 소식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두 국립대가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경쟁 중이라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부터 공모를 위한 공청회 시작했다고요? 오늘부터 전남 지역에선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크게 3개 권역에서 공청회를 할 계획인데요. 전남도는 오늘 중부권인 나주시를 시작해서 내일은 서부권인 목포시, 또 모레는 동부권인 순천시에서 도민들에게 의대 설립 방안을 설명하고 도민들의 의견도 듣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지역을 방문해서 의대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는데요. 이후에 공무총리와 관련부처 장관 등이 도에서 어느 대학으로 할지 의견을 좀 수렴해 주면 신속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동부권에서는 순천대, 또 서부권에서는 목포대가 유치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도는 지난달부터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뽑기 위해서 기관을 선정하고 용역을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단독의대 방안부터 분리해서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까지 여러 설립 방안을 정하고 평가 기준을 만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평가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도에 알리게 됩니다. 늦어도 11월까지는 이 결과가 도에 전달되면 전남도는 정부에 대학을 추천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순천시와 순천대는 이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전남도 공모회는 참가하지 않기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지역 모두 의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각각 어떤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우선 두 지역, 두 대학 모두 의대가 필요한 이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부권은 섬이 많은 데다가 중증 환자가 비율이 높은 의료 치약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과 전남 동부권은 서부권에 비해서 인구가 많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산재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의대가 필요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또 전남은 서부와 동부 이 사이에 차로만 1시간 30분이 넘게 걸리는 꽤나 먼 거리라서 사실상 다른 생활권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지금은 동서부 지역 모두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가려면 광주, 또 멀리는 부산, 서울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또 제가 취재했을 땐 두 대학 관계자들 모두 각자의 지역에 의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두 지역 모두 의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되도록 지역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안도 그래서 각각 두 개가 나왔잖아요. 저희 지역, 저희 전남 지역에는 두 군데 다 필요해요. 그렇게 합의를 해오면 두 개 다 해주신다는. 분산됐을 때 나오는 또 여러 가지 비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이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좀 지역 차원에서 좀 효과적인 이제 의료체계 구축 방안들이 좀 합의가 되면 좋겠다 하는. 네, 이렇다 보니까 이어지는 공모 과정에서 두 권역의 대학과 지자체 사이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라도 한 지역 대학으로 의대 신설이 확정되더라도 유치에 실패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의료환전망도 개선이 확실히 된다. 이런 보장이 있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지역 간의 갈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